구사구 건강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마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리들병원 정형외과 김종현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면 흔히들 족저근마겸을 의심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족저근마겸이란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마겸이라고 하는 조직에 미세손상 및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족저근마겸은 발바닥에 넓게 퍼져 있는 단단한 섬유조직으로 5개의 발가락의 바닥 쪽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힘줄로 모인 뒤 발 뒤꿈치 뼈에 내치게 붓고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족저근마겸이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유발되는데 가장 흔하게 통증이 생기는 부위는 족저근마겸이 뼈에 붓는 위치인 발뒤꿈치 뼈에 발바닥 쪽 내칙 부위입니다. 대부분 한쪽 발에 발생하지만 이 30%에서는 양측에 모두 발병하기도 합니다. 아 대부분 한쪽이 발생을 하는데 20%에서 30% 정도는 또 다들 양쪽이 다 올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요? 네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다든지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발 뒤꿈치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고 이것이 지속되면 족저근마겸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생기고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의 변성이 유발돼서 족저근마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족저근마겸을 앓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해서 그런가 특별히 흔하게 나타나는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주 흔한데요. 흔해요? 주변에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겪어봤고 많이들 오시죠. 10명 중 1명 정도는 일생 동안 한 번쯤은 발 뒤꿈치에 통증을 경험하는데 발 뒤꿈치에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족저근마겸이죠. 대부분이 활발하게 일을 하는 25세에서 65세 사이에 발생하는데 중년의 여성에게서 좀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체중이거나 연령이 높아지거나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뛰어야 하는 직업 너무 딱딱하고 쿠션이 없는 구두, 하이힐 등이 위험요인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 편안한 신발, 운동화 이렇게 신고 있으면 크게 이 병원 오지 않을 것 같은지 또 구두 같은 게 예쁘니까 하이힐 같은 거 신으면 올 수도 있겠네요.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뒤꿈치가 아팠을 때 이 정도밖에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발바닥에 내측의 통증이 있고 내측 쪽에? 네. 눌렀을 때도 통증이 느껴지죠. 그리고 통증은 발바닥 중앙으로 퍼질 수도 있는데 네. 아주 특징적인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나 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걸으려고 할 때 그때 통증이 아주 심해요. 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걸 호소하시죠. 아... 흔하네요. 저도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제대로 못 걸어서 살짝살짝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조금 지나면 통증이 약해지다가 네. 네. 또 많이 걸으면 밤쯤 되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 것이 또 특징이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이게 족족 근막염인지 아닌지 그냥 피곤해서 생기는 병인지 아니면 전날 산을 많이 타서 그런지 해서 다리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려놨다가 아니면 좀 찜질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샵홍구 49번이고요. 짧은 글 50번, 긴 글 100원입니다. 족족 근막염과 구분이 좀 필요한 다른 질환이 있다고 하면 이걸 조금 알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있는데요. 발 뒤꿈치표에 피로골절이 생기면 아주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나 CT 촬영으로 간별이 가능하죠. 네. 또한 족족 근막에 직접 파열이 생긴 경우나 주변 조직에 다른 이상이 생긴 경우는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를 해서 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발 뒤꿈치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근육이나 힘줄 등 주위 조직들에 의해서 포착된 신경포착증후군의 경우에는 저리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주위로 퍼지는 경우가 많고 신경전도검사 같은 것을 해서 간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측성의 경우에는 힘줄이 뼈에 붙는 부착부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들하고도 간별을 좀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라서 이거는 진찰을 잘 받아야겠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소염진통제를 좀 복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합니다. 또 체외 충격파 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 족저근막의 스트레칭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소염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도 있는데 족저근막의 파열이나 주변 조직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주사는 피해야 됩니다. 또한 교정 가능한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잘못된 운동 방법, 무리한 운동량, 불편한 신발 착용 등을 교정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닥이 얇고 잘 구부러지는 신발보다는 겉은 견고해서 잘 꺾이지 않고 속은 부드러워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신발로 교체하거나 부드러운 재질의 뒤꿈치 패드를 사용해서 충격 흡수를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발바닥에 아치가 높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맞춤형 깔창을 사용해서 다중이 뒤꿈치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넓게 분산되도록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키높이는 영향이 좀 있죠. 그렇죠. 키높이는 아무래도 발바닥이 편하게 되질 않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또 써주신 분들 중에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쿠션이나 아니면 매트 깔고 있는 게 좋다고 도움이 된다고 쿠션 양말도 괜찮다고 그렇게 문자 주시고 계시네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치료가 꼭 필요할까요? 족저근망염이 아주 심각한 질환은 아니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철회합니다. 그렇겠죠.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지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만성이 된 뒤에는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게 되겠죠.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라도 자연히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좋아지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통증이 있고 그 통증으로 인해 보행에도 영향을 줘서 무릎, 고관절, 허리에까지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식의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난 치료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찜질하고 그냥 뒤꿈치 파스 하나 붙이고 나면 괜찮다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법이라든지 운동법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족저근막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픈 발과 같은 쪽 손으로 엄지 발가락을 잡아서 발등 쪽으로 천천히 제끼고 약 20초 정도 유지하는 거죠. 이때 발바닥의 근막이 팽팽하게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15회 정도 반복하고 이것을 한 세트로 하면 하루에 10세트 이상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발목하고 발바닥 스트레칭이네요. 그렇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걷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주면 효과가 좋죠. 미리 이렇게 해주면서 스트레칭을 또 스트레칭에서 팽팽해져 있는 족저근막을 반대쪽 손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골프공같이 따끈한 것을 바닥에 두고 아픈 부위가 자극이 되도록 골프공을 지그시 밟으면서 이렇게 굴리면서 마사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지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력 강화 운동도 아주 필수적인데요.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수건을 놔두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서 올려서 버티거나 아니면 옆으로 옮기는 듯한 이런 동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 발가락 힘이 좋아서 엄지 발가락을 해서 집게 만들어서 와이프 이렇게 꽂이는 걸 잘하거든요. 그런 거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되는 거죠. 그리고 지압되는 슬리퍼라야 되는 보면 어르신들 신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한 몇 초도 못 속아 있겠던데 그런 거 괜찮나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술적 필요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비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족저근막을 부분적으로 절개해서 늘려주거나 병소 부위를 부분적으로 절제해내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도 좋아지고 수술 이후에도 혈종이나 상처 조직 등으로 인해 통증이 지속되거나 신경 손상 등의 합동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시행하게 됩니다.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리한 운동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하이힐은 가급적 피하고 또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오래된 신발을 신고 조깅이나 장거리 달리기 하는 것 같은 것은 피해야 되겠죠. 스트레칭과 아까 알려드린 근력 강화 운동을 평상시에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발바닥 앞부분이 좀 아픈데 그것도 족저근막염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뒷꿈치 쪽에 발생하고요. 뒷꿈치 쪽. 통증이 앞쪽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쪽에 발생했을 때는 다른 질환들 좀 간배를 좀 해야 돼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스트레칭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장시간 앉아계시는 분들 그리고 장시간 서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발목과 그리고 발등을 뒤로 이렇게 손등 제끼듯이 발등을 제끼면서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하면서 펴주면 좋다고 합니다. 아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발바닥 하나도 안 아픈데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내 도로 흐름과 해상안전 기상정보입니다. 박재희 캐스터 네 이 시각 만덕대로 이용해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방향으로 속도 떨어져 있고요. 이어지는 충렬대로 미남에서 내성교차로 가는 길 신호 한두 번 정도에 지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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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